요즘 정말 유행하는 연예인처럼 가닥가닥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오늘 꿀팁을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릴 거라서 진짜 이 영상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꿀아랑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몰랑이분들이 항상 좋아해 주는 영상이기도 하고 저도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요청을 많이 해줬었던 속눈썹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정말 유행하는 연예인처럼 가닥가닥 속눈썹을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샵에서 많이 쓰는 방법, 아이돌분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 속눈썹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쓰면서 속눈썹이 엄청 많이 자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요 속눈썹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보이기도 하고 오늘 아이돌 분들처럼 화려하게 속눈썹을 붙이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태연 속눈썹이나 레드벨벳 분들이 붙이는 방법처럼 가닥가닥 속눈썹을 붙여볼 거라서 하나씩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오늘 꿀팁을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릴 거라서 진짜 이 영상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뿌리 부분부터 받자 뷰러 먼저 해줍니다. 보통은 뷰러 해줄 때 뿌리부터 끝까지 전부 다 컬링이 되게끔 찝어주잖아요. 속눈썹을 붙일 때는 이 뿌리 부분만 찝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뷰러는 루나 뷰러이고 지인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만 가볍게 올려줄게요. 뷰러를 해줬고요. 저 뷰러 해줄 때도 두 가지 뷰러 사용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루나 뷰러로 뿌리 부분 바짝 컬링을 해주고 루나 뷰러가 장점은 컬링이 바짝 되는데 살짝 꺾이듯이 뷰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으로는 시쉐이도 뷰러로 꽉 꺾인 뷰러 부분을 살짝살짝 부드럽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뷰러를 하기 전 눈에 속눈썹 상태 그리고 이쪽은 뷰러를 해서 바짝 올린 속눈썹 상태 약간 차이가 보이시죠? 다음 준비물은 산적꼬치예요.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산적꼬치 준비해주고요. 속눈썹 결 방향 잡아주면서 올려줄게요. 제가 불고데기를 한 이유는 고정력을 높여주려고 한 이유도 있고요. 컬이 예쁘게 제이컬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한번 잡아준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피카소의 속눈썹 빗인데요. 한 번씩 빗어서 결 깨끗하게 만들어줄게요. 고데기하기 전에 머리 빗어서 결 정리해주잖아요. 똑같이 속눈썹도 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하는 속눈썹은 이거 더툴랩 속눈썹입니다. 저는 09-31번 사용을 해줄 거고요. 사용하는 속눈썹 접착제는 듀오플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짜주고 난 다음에 하나씩 붙여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끝부분부터 하나씩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나 먼저 붙여줬어요. 지금 속눈썹을 붙인 쪽을 보면 점막과 점막 사이 부분에 하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속눈썹 붙이는 부분을 잘 보면 위에서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눈을 제가 떠서 카메라를 봤을 때 점막 사이사이 하나하나씩 예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붙이면 눈을 아래로 내렸을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막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눈썹 하나 붙이고 속눈썹 하나 붙여서 이 가닥과 가닥이 만나게끔 약간 이렇게 W자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혹시라도 인조 속눈썹 그동안 붙이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붙여주듯이 쳐주듯이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 저는 속눈썹을 붙이는데 얘가 잘 한 번에 안 붙고 잘 떨어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속눈썹 접착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속눈썹 접착제가 살짝 굳어갈 때쯤 붙여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붙일 수 있어요. 속눈썹은 한 번에 잘 붙이기는 어렵고 몇 번씩 연습을 해가면서 붙여주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하나 더 조금 더 고급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내 눈이 길어 보이고 싶다면 눈 3분의 2 지점 쪽을 조금 더 긴 거를 많이 붙여주시고요. 저는 눈이 오늘 동그랗게 아이돌처럼 보이는 걸 원하다 보니까 눈에 동공 가운데 쪽 위주를 가장 높게 붙여줬어요. 제가 지금 사용한 속눈썹 가닥을 보면 군데군데군데 비어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제 눈 모양에 맞춰서 띄워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으로 갈수록 속눈썹 붙이기가 더 까탈스러운 게 뒤쪽은 조금 평평한데 눈 앞쪽은 커브가 심하게 들어가거든요. 눈 앞머리 쪽은 조금 더 섬세하게 각도를 맞춰서 붙여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한쪽에 속눈썹을 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군데군데 점막이 다 채워진 것처럼 예쁘게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기본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불고데기 다시 한 번 사용을 해서 속눈썹 바짝바짝 올라갈 수 있게끔 기본 고데기 작업 다시 한 번 해주고요. 항상 사용을 하는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퍼펙트 래쉬랑 이거는 피카소의 꼴레지오니 투이저인데 저 이것만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두 개 또 꿀조합으로 써줄 거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팁이랑 비슷한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얘를 구간을 나눠줄 거예요. 한 3등분 나눠도 되고 2등분으로 나눠도 되는데 우선 뒤쪽에만 섬세하게 마스카라로 베이스 작업해주는데 가로로 빗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 방향으로 빗어서 군데군데 뭉칠 수 있게끔 떡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듯이 얘를 세로로 뭉쳐 뭉쳐 작업을 해주고요. 속눈썹을 구간구간 나눠가지고 뭉쳐주듯이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올려주는데요. 진짜 제가 많은 속눈썹 쪽집게를 써봤는데 네일 투이저 진짜 해외 제품까지 많이 써봤지만 이 피카소 꼴레지온이 많아내를 보지를 못했어요. 납작하면서도 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속눈썹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이 꼴레지온이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잘 안 뭉쳐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에뛰드 픽서를 직접적으로 트위저에다가 묻혀가지고 속눈썹 군데군데 잡아서 끝까지 쫙 잡아 올리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돌분들 속눈썹 보면 뭉치지 않고 예쁘게 끝까지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트위저로 베이스 작업해주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속눈썹이 훨씬 더 선명해진 거 볼 수가 있죠. 언더에도 사용을 해줄 텐데 언더에는 롱래쉬랑 또 트위저 같이 써줄게요. 아래쪽 언더에도 당연히 베이스 작업해줘야 되죠. 섬세하게 언더 잡아줍니다. 여러분 저 지금 진짜 청담동 메이크업 샵에서 쓰는 스킬을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고 진짜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랑 아이돌분들 메이크업할 때 정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군데군데 뭉쳐가지고 트위저로 잡아줄게요. 사용할 마스카라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전 네오젠의 블랙 사용을 해줄게요. 중간 부분만 살짝살짝 건드려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속눈썹을 끝에까지 전부 다 마스카라를 하면 얘가 떡져요. 이미 베이스 단계에서 떡지듯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속눈썹 끝까지 전부 다 올리게 되면 진짜 떡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쁜 속눈썹 마감이 나오지 않아서 이 마무리의 마감 처리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중간 부분만 마스카라를 해주고 끝쪽에 있는 부분은 중간에 묻어있는 마스카라 액을 내가 잡아 당겨서 끝에까지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때 힘 조절이 정말 중요한 게 얘를 정말 과하게 쭉 끌어당기면 가끔씩 속눈썹 붙였던 게 뽑히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힘 조절은 필수고요. 이렇게 하면 속눈썹 군데군데 사이 예쁘게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죠. 하기 전이랑 비교하면 눈이 엄청 예쁘게 선명하게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어요. 언더 쪽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살짝살짝 빗어서 속눈썹 트위저로 잡아가지고 끝쪽까지 쭉 빼줄게요. 약간 비어있는 점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리퀴드 펜슬로 꼼꼼하게 가로로 눕혀가지고 채워주세요. 눈꼬리 쪽도 아이라인 길이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딘토라는 브랜드의 리퀴드 아이라이너인데 이거 쓰기가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선명하면서도 얇게 발색돼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속눈썹 고데기로 한 번 더 쓱쓱쓱 빗어주면 끝입니다. 진짜 진짜 끝이에요. 오, 이쑤시개 올려도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올라간 속눈썹 볼 수가 있어요. 오, 이쑤시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